귀여워 참 이상해 분명 난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뭐든 너에게 맞추고 널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럴수록 내 맘속에 폭풍을 견뎌낼 수 없게 돼 웃고 있는 가면 속에 잔잔한 웃음을 가들어내 I want us your love In this world 빛나는 날 소중한 내 영혼을 이제야 깨달아 So I love me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 걸 I want us your love 너 진짜 멋있다 어때 좀 기성지향 당했어? 약간 너 멋지다 넘어갈까? 다음은 왜 넘어가도 돼? 그럼 내가 그거야? 어 쟤가 걔야 그 노래 보는 아니야 너 그냥 안 써요 아 그래? 쟤가 걔가 그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노래 보고 아 그 뭔 줄 알지? 너 그냥 노래 잘 안 써 넌 너무 멋있었지? 박수 쳐줘 그러면 서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친구 있어? 아니 뭐 쟤 할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밤에 늦참하긴 하니까 내가 부를게 좋아 이렇게 설명하면 나도 물 줘 어? 물 줄까? 네가 먹던 건 됐어 그러면 이도가 준비하는 사이에 나의 친화력 다른 토크를 해보자면 스페인이시 버전 할지 몰랐지? 스페인이시 버전도 좋아하길래 한번 준비해봤어 맞아 이도 준비됐어? 혹시 말 다 끝났으면 준비해둘까? 당연하지 오 시작해 굉장히 시작해 귀여워 오 처음 마주쳤을 때처럼 볼자 다시 노래 척해진 날 너가 본 건 모든 것들을 전부 천리 안된 건 뭘 졸조봤을까 없어질 순 없어 없어질 순 없어 그날이 내로만 거리두자 처음 알았었을 때처럼 원자 다시 말해줘서 전에 너가 본 데 모든 것들을 전부 정리한 대로 보여지는 못한 길이 다 없어질 수 없어 그날이 내로만 거리두자 멀어지는 게 무릎지는 않아 가본 게 없으니까 알게 돼 마이 맘 우리 거찍은 사전을 다시 잃어버리고 빙길도 못 가진 이발이 담아 내 기대가 무너진다고 해도 꿈이 안 될 것 같진 않아 어떻게 마음 없이 맘에 져 끝이라면서 시작한 것잖아 모든 게 네 그대로 될 수 없잖아 이 날 또는 서로 힘들지 않았음 좋겠어 떠나버린 맘처럼 너가 없어도 난 나무라지 않아 처음에 붙였을 때처럼 원자 다시 말해줘기 전에 너가 본 데 모든 것들을 전부 정리한 대로 보여지는 못 없이 그 polymer 남 поддержią 너무 웃겨 너무 웃 faced utto 사랑 뜨거운 너 왜 목소리가 2중인격 같아 Eden 조금 더 좋은 편은 없을까? 어떤 음식도 좋은 편이 없을까? 응 목이 많avil 목소리가 정말 다양하구나 그리스도 없어질 수 없어 그녀는 그녀를 걸어 줘 너 멋있다 어우 너 그게 목소리가 이중인격 같애 좀 더 좋은 편은 없을까? 목소리가 정말 다양하구나 고맙다 완전 매력이야 감미롭다 왜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더더워지면 싶은데 아 미안 난 친해지는 게 좀 그래서 아 친해지는 게 그래? 어 아직 좀.. 그치 웃기나 보니까 난 좀 돼 그럴 수 있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래? 들어와 되게 나 옷만 정리하고 올게 포켓몬 배틀 끝나고 포켓몬 배틀 얘기한다 들어와 들어와 뭔가 느낌상 다음 나일 것 같지 않아? 왜왜왜? 왜 그렇게 생각해? 아 우린 동갑이지만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 너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 내가 세 번째인 것 같아 아 그래? 너 되게 어려 보여가지고 빨리 가라 액면가 뭐가 그렇게 빨리 끝나? 빨리 가줄래 액면가? 면가야? 면가 나는 그럼 슥 의자 되게 무겁다 난 뭔가 근데 너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냥 뭔가 나무가 많아야 될 것 같아 나무가 많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다 비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기 내가 한번 체크해 볼게 내가 사주를 보고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는 아 체크를 한번 해 볼게 아직 모르겠어 알겠어 알겠어 너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사실 아니야 그래서 아직 안 본 거야 모든 다 믿는구나 그치 모든 믿으면 이루어지겠지 뭐 믿으면 좋지 아직 넌 못 믿겠다 야 아 그래? 나도 준비되면 하면 돼 알겠어 부담 갖고 해 알겠지? 그래? 부담이 필요해? 어? 부담이 좀 필요해 보여? 아냐 아냐 그냥 그냥 뛰었어 워낙 잘하잖아 너 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 혹시 비롯이 미안한데 언제 시작할 거야? 아 나 지금 그러면 인이어도 인이어도 있어? 인이어도 있어? 아니 나 부닭집이어서 아 그럼 너 귀에 있는 건 에어팟이야? 아니 뭐지야 뭐지? 경호팀 인이어야 아 그런 설정 자 준비됐나? 네 준비는 본인이야 전화하는데 아니 들을 준비됐냐고 아 너만 더 다 됐어 가볼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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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기 숲이 돼 볼게 넌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아 Robin 모르며 날 바라볼래 나에 작은 마음 한 것은 encont오기 ala 길을 터보일게 나를 배워도 돼 날 지나치지만 날 도와줘 나는 뭘 두렵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하숲이 아닌 바나이던가 옆에 높은 맘은 널 잊길래 하나라도 운명이 하도 바나 이제 우레 가만지려나 나 감성되겠다 우리 좀 앉아있어봐 해만 있으니까 뭔가 의자 그 뭐야라?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앉아있어봐 칭찬 좀 해준 테니까 너는 너 노래가 어떤 거 같아? 어제보다 별로인 거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어제보다 훨씬 잘했어 연습한 거 같아 어쨌든 꼭 들려주고 싶었어 오늘 멋있었어 난 너가 마지막에 부르고 나서 입술이 살짝 파래를 떨리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 컨셉이야 컨셉이야? 나 연형과거든 어? 내가 알기로는 호텔 그거 아니었어? 맞아 그치 그치 나 호텔 조리학과 설정이야 맞아 어 우리 각자 설정이 좀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있긴 있어 너무 무시해서 혹시 각자 과가 있긴 있어 맞아 맞아 우리 같은 거 아니었어? 아니야 우리 다른 거야 우리 다른 거야 동원인만 같은 거 맞아 맞아 알려달라고? 뭐였지? 시훈이 무슨 과야? 내가 연형과였어 그래? 너가 연형과였어? 맞아 대본에 그렇게 써있었어 진짜? 알겠어 서훈은? 내가 애니메이션 한 거였어 어쩐지 아니 화농이가 뭐였지? 나는 실용무용과였어 아 실용무용과 이도가 뭐였지? 사채 사채? 사회쾌과 너 혹시 풀네임으로 말해줄 수 있겠니? 사채 사채도 잘 어울리긴 한데 풀네임으로 한 번만 해주고 왜? 왜? 내가 듣고 싶어 이런 게 MG야 너 제일 모르는구나 누가 풀네임으로 불러 어 나는 애매? 뭐라고 해야 돼? 넌 진짜 애매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애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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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호조? 호조과 호조 호조 호조야 금방 들어올래 이제? 알겠어 호조과 호조 그만 들어오고 신기하네 알다가 알겠지 뭘 말이라도 하고 나네 아 너부터야? 어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 나도 약간 실용무용과다 보니까 살짝 춤을 추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봤어 와 멋있다 이 곡은 너희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테니까 뭔가 몸이 근질근질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같이 드리싹드리싹 이어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한번 해볼게 얘들아 너희들도 같이 쳐줄 수 있지? 어? 같이 쳐줄 수 있지? 야 다른 얘기하고 있었어 춤 잘 추는 애가 어디로 사라졌어 제일 잘 추는 애 같아 한번 해볼게 음악 주세요 해야 하나 coulots 시작된 해봐 안어져 아이별로 다 맞춰 만들어봐 선사람은 잘 터져 나는 내게 다 맞춰 보름 닫는 날 They do stop 밤새 호등가 붕드는 맘 알아앉혀 지금 시작소리 터져 고맙을 닦고 난 많이인 게 좋은 꽃이랑 꺼 지금 말고 일단 입 맞춰 見つめるほど似合うメモリー 浮つく心に恋色乱れた 部屋に掠れたメロリー 混ざり合うよ もう一度 とてもいいような夜だけど ときめき色めきと君も とてもいいような夜だけど びっくぼっにきてておる 学校を育ててほら 室戻シリエンを行こう こんな そして 日本の場合は友達が好きなの またんでも真面目の前に残りたいと思った またんでも本に読めることだけど ああ 何がでも分かってたんだけど それまで見つけたんだけど えりと彼はないです それはビニリのように言いなかったから それは室戻しているんだけど いつこって これはコントロじゃないよ それではあなたの歌に筋マチョーは 自分が使えること自分を使ってきたのか? やはそうなのだろう? 그래서 입맞춤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냥 다 좋아해, 사람을 그러니까 넘어가 볼까? 그럼 우리가 입맞춤 해줘야겠다 하늘이 생기네 난 반대할게 좋아 좋아 그때까지 친구라면 우리 오늘 대학 모티때 처음 만났잖아 그때까지 좀 친분을 빨리 유지를 해야겠네 뽀뽀하고 싶어? 뽀뽀하고 싶어? 뽀뽀한지 좀 오래된 것 같아 나 2학기 때 휴학내려고 어? 휴학 낼 거야? 나 편입하려고 아 진짜? 너 이 대학교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 너무 좋지 아니야 난 다음에 사랑해 시훈아 너가 하면 잘했다고 폭포해줄게 난 그래서 오늘 자퇴하려고 오늘의 마지막이야 좋아 그럼 한번 해볼까? 자퇴를? 아니야 시훈이 나는 우리 응원봉이 초록색이 되던가? 어? 있어 있어 당연하지 좋아 역시 초록색으로 한번 밝혀볼까? 오 성적하길 봐 누가 얘기했어 한 번쯤 날 길을 떠나고 홀로 날고 있지만 나는 자유로워 이제는 너무 멀리 와버리는 거야 처음에 저랑 널 덜 저내고 저랑 끝없는 세상을 혼자 모르고 나는 꼭 몰아붙다 어떤 마법사도 나를 불어내릴 순 없어 이제는 베이컨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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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박수는 왜 맞지?